여기 한 번 길렀다가 여기 길렀다가 이 라인 좀 보고 여기 뒤에 난 나는데 요 밑에 오늘 포인트 다 보일 뿐인데 다 포인트별로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? 한 마리 포인트별로 그럼 다섯 마리나 잡는다고? 역시도 많으세요 진짜 던지는 건 많이 연습했죠 저는 이게 따깍딱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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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다 입구다 구경하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야 야 대박 대박 깐임라면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5대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 살짝 되겠는데 이거 40분 넘는데 50분 안되겠다 아 아 야 대화 뭐 이런게 나왔는데 어 뭐야 형만 걸려 성광근이 형 짜증나 하나 둘 대박 야 나 처음 봐요 진짜 기가 막힌 장 하나 나왔는데 낚시자 낚시자 이제 잡았어요 낚시자 또 묻었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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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이거 또 기억이 없어 잡지마 뭐야 역시 물고기를 아는 사람이 잡는구나 내가 패독에 대봐요 이게 40 인데 45 되는 거에요 대볼까 나도 한번 들어보자 형 무게 어떻게 되나 무게 어떻게 되나 야 어우 이게 손맛 죽이는데 50 인데 오짜야 오짜 어 이거 뭐야 오십이야 진짜 오짜라고 야 오짜 나 처음 보냈는데 그럼 이거 야 아 이 돌멩이에다 주셔서 정확하게 되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 5 대박이야 대박 5네 아예 4 5 4 5 4 7 4 7 되죠 47이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는 없어 다시 한번 찍을래요? 됐어 포기할래요 찍어야되나? 혹시 모르니까 못 잡을수도 있으니까 형 이거 눈동자가 사람 눈동자 같애 눈알이 이렇게 커요? 우와 눈이 진짜 크다 체부가 빵이 좋다 아리에요? 응 지금 딱 카마처기 시작되려고 하기 때문에 4월이라면 네? 준비하는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 딱 덩어리가 이 루트로 올라올 때라 이게 지금 어디서 사온거냐면 해적자라는거에요 저기서 붙을거야 그럼 그 행동은? 네 아우 대박 형 철도가 괜찮은데? 어 나는 답변했습니다 아우 얄미워 아우 얄미워 아 난 생산 보지도 못한걸 왜 이렇게 잡냐 저는 오늘 날씨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 끝났다 아 배아파 타라 타라 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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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거에요 cooked도 된다구요? 여태 undertaking 이렇게 툭 툭 빨고 들어가 어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저기로 들어갈 순 없잖아 그렇죠 저 앞에서 여 끝을 치는게 보팅 낚시를 하면 저기서 여기를 탁퉁 퉁 뒤에서 여기로 치는데 워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일로 치는데 워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은 아 그런식으로 퐁퐁퐁퐁 만약에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아까 옆에서 옆을 친 옆에서 이렇게 긁는 거는 안 좋아요? 만약에 저기 올라가서 여기까지 캐스팅인 거리가 나온다 사이즈부터 저기서부터 질질질질 아 그게 좋아요? 네 그러면 아무도 확점해져도 높죠 그렇지 그렇지 냉장고는 냉장고일 뿐 냉장고 닫힌 포인트 도착해 보는 거에요 갱키고 files 핸드폰 냉장고 감사합니다.